안녕하세요. 강웅FC 2번 이재익입니다. 아 뭐 애교야? 처음부터 어색한데 지금은 좀 저는 독서와 옛날에는 게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명원형하고 성현형하고 자전거 타서 안목해변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는 게 취미로 바뀌었어요. 즐겨듣는 노래는 게임 전에는 항상 신나는 노래 무조건 기분이 좋아야 될 때 때문에 춤출 수 있는 노래로 됐습니다. 평소에는 많이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안 해요. 엄마요 엄마 엄마가 가장 예뻐요 막내로 지내는 거야? 좋아요 일단. 어딜 나가도 일단 형들이 다 챙겨주기 때문에 막내 좋은 것 같아요. 가장 잘 안 듣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또 츤데레셔가지고 그렇게 말해주신 것 같아요. 오기 형이 가장 잘 챙겨주시고 제가 가장 잘 따르고 싶은 형이고 그리고 명원이 형도 제가 가장 챙겨주시고 가장 나이가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가장 친구 같은 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3명 말아야 돼요? 창준이 형도 말아야 돼요? 아 창준이 형도 지금 닫혀있는데 원래 창준이 형이 있으면 좀 같이 재미있게 저녁마로 놀 텐데 없어가지고 좀 아쉬워요. 그때 스페인 가서 현지 직관 했었는데 라포르테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부터 룰머델로 생긴 것 같아요. 일단 빌드업 측면에서 너무 잘하고 그래도 수비에서도 수비 능력이나 위치 선정 이런 게 모두 다 좋아가지고 꼭 닫고 싶은 선수인 것 같아요. 저는 여기 오렌지하우스에 있는 식당이 가장 맛있어요. 중학교랑 대학교를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밌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좀 꼭 봤으면 좋겠어. 강원FC 유튜브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오케이! 가셨어. 강원FC 유튜브 구독하기